이성은 뭐해? 뭐냐? 야 쟤 아 그때 깔고 앉았더니 개 어우 진짜 웃겨 야 효군이 좀 있는데 애갖고 장난치지 마 아 그냥 가던 길 가라 어? 아 아 놀래긴 해 얼굴도 졸라 재수 없는데 웬만하면 신화 나오지 마 물 배려 어? 아 야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빨리 와 야 야 너 어제 승표랑 어디 갔었어? 어? 비디오방 그래? 뭐 봤는데? 그게 보긴 봤는데 뭘 봤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 여보세요 왜 뭐하나? 궁뎅이라고 하지마 야 궁뎅이니까 궁뎅이라고 그러지 빵뎅이라고 그러냐? 야 진성 핸드폰 갖고 나오나? 아이씨 걸렸네 아 너 때문에 지금 핸드폰 갖고 나오라 그러잖아 빨리 안 나오나? 나갑니다 아 기다리세요 내일 갈 때 했으니까 시간 비하나 알았지? 야 나 내 시간 없어 야 야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전화 좀 하지마 어? 애들 공부하는데 끊어 아 아 야 너 근데 그래? 지은성이야? 누구? 지은성? 너 지금 산거 지은성이랑 통화한거야? 어 니네 정말로 사귀는거야? 응? 걔는 뭐 맨날 너만 보고싶다고 그러냐? 아 그러게 귀찮아 죽겠네 아 몰라 아 진짜 다시 일부러 그러는거지 어 아 지금 몇시간째야 지금 내가 못한다 그랬잖아 아 그러니까 애원님 빼고 하자니까 변아 니가 한번 보여줘 그래 그래 응 야 다들 경험이 하는거 잘 봐 얘가 보통 애가 아니야 기재 좀 유켜봐 겉도 못치냐 어 언니라는거 잘 봐 응 그치 그치 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어? 공은 맞췄잖아 어? 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보다 훨씬 낫다 야구 야 저거 혜빈이 형한테 다 배운거야 혜빈이 형이 누군데? 혜빈이 형이라고 은성이랑 야 어 야구 야구가 치자 양구나 치자 그 사람이구요? 아 몰라 아 아이 반가! 반가! 오빠! 이거 오빠를 위한 연애편지! 읽어! 뭐야 이거? 한 번 보십니까? 도전창! 이 씨 꼬라지 하고... 웃기야? 야! 미얼리 씨발! 대가리 굴려갖고 도망갈 생각 하지마! 어? 들맞았구만! 들맞아! 야! 야! 나 한가지만 물어보자! 너 맨날 매고다니는 거 그거 뭐냐? 미사일이냐? 미사일? 미사일? 궁금해? 궁금해? 그러면 씨발 그때 나와! 제대로 밝혀줄 테니까 10세야! 웃어! 우선 씨발! 너 애가 웃겨? 어? 야! 어! 아 이 씨발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! 진성! 오랜만이다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누구야? 소빈이 오빠! 오랜만에 한 게임 할까? 가! 야! 뭐해! 야! 야! 뭐해! тобой 왜 President? 엄마가 으 야 너 구경 중에 제일 재미난 구경이 뭔지 알어? 불구경이랑 싸움 구경이야. 너 내가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너 애들 구석구석 짱 박아놓고 나중에 싸움을 때 와 이러고 막 다 튀어나오고 막 너 그런거 아니지? 부끄럽게. 부끄럽냐? 난 네 얼굴에도 부끄러운데? 아이씨. 이제 붙으려나봐. 나 가까이 가서 와야지. 야! 야! 야 이경아! 야 저 새끼야 이 새끼야. 저 시박새끼가 지은성이지. 야 밟아. 시랄 새끼. 은성아 도망가! 으아아악. 야 이 시이. 야 sie. 야 ah. Yeah she's. 에이 으 아 아 으 으 아 저하는? 이 똥갈등이야. 뇌 DR. cried in the water, 그냥 what the fuck? 등장! 뭐, 미사일이야? 미사일이야, 내 다리가? 미사일이야, 이 똥갈등. 저 똥갈등이 저거 마이프렌즈를 적어줬어. 저 똥갈등, 으 잘한다 보장 으 야 너 뒤로 빠져 뭐 휘지만 아 나 봐봐 안많어 나와 나 봐 이 새끼가 적어 쇠 를 뇌사 상태로 만들어 놨네 이 새끼가 아주 못돼 처먹었네 이거 어 뉘어 똥만 누갖고 있어 난 시가 없단 말이야. 에이씨. 크. 붙여! 넌 구석에 짱 박혀서 왜까지 왔어?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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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도워드렸다고 싸워보래. 아니, 빨리. 아! 야! 야! 야!